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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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름길로 갑니다. 우리 지름길로 왔어요. 물소리가 부르르륵 떨리네요. 요거 따라서 폭포가 나온다는 거죠. 개인집 마당으로 물이 흐르는 거야. 그런 집은 밑줄이 있겠지. 그런 집도 난 나온 거였다. 여기 폭포 상류가 되는 거잖아요. 갑자기 시야가 확 밝아졌네요. 이제 폭포입니다. 물이 흐르는 거였어요. 이건 뭐 대단한 거대요. 나이가 없죠. 뭐 대단한 거대요.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와 이렇게 보니까 멋지네요. 저 멀리 퍼스 시티가 보이네요. 모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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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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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